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이부더 제니스 아파트 49평형 경매물건으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0타경 70839번입니다. 감정가는 8억 7,700만원이며 KB부동산 상한가는 9억 333만원 전용민재 36평에 분양민재액은 49평으로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6억 1,3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6,130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0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이부더 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는 경희중앙선 탄현영역 3권으로 브릿지로 연결된 단지입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근린시설과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구 중심지역입니다. 일산은 GTX A노선 중심지역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가장 빨리 사업이 진행중이 있으며 파주운전에서 시작하여 서울 삼성과 동탄을 연결하는 핵심 구간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일산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일산 두산 이부더 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는 102동 52층 매물로 전용민재액 36평에 분양민재액은 49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준으로 8억 7,7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6억 1,390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10월 6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6,13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두산 이부더 제니스 49평형 아파트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8억 7,333만원 매매하당가는 7억 7,333만원 매매상당가는 9억 3,333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6억 1,667만원에서 6억 6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두산 이부더 제니스 아파트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두산건설이 시공하여 2013년 4월에 사용성이 된 주상복합으로 총 8개동에 2,70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8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59층 중 52층 49평형 로열층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2월 13일에 설정된 하나투자 자산관리 에셋 대부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6,805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8억 4,686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명세서상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3억 7천만원의 배당 요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경매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입찰제한 미리 관리비 미납 확인도 중요한 부분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고양시 일산소거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목적과 낙찰량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합리적인 입찰 타이밍과 입찰가 분석을 위해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일산 두산 이브드 제니스 49평형 A타입의 경우 지난 8월에 13층이 8억 3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산 두산 이브드 제니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49평형의 경우 최고가 12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15억원대 이상에서 다수 매물이 다수 매물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일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며 경기 고양시 일산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92% 매각률은 58%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에 진행된 경매물권과 동일평행대의 고충 매물이 2차 입찰에 6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90% 가격인 8억 3,230만원까지 낙찰된 사례가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인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매물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어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 아파트 49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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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